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습니다.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 어제 말씀드린 그 입장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. 그럼 부결됐다는 거죠? 합의안이? 네, 그렇습니다. 혹시 어느 합의안이 가장 의원님들이 문제되기를 많이 있나요?